네, 또 사연이 있는데요. 닉네임 원진이 보면 힘나는 품에 님께서 9월이랑 10월의 수요일은 함디 덕분에 많이 힘을 받았어요. 함디 말하는 목소리,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 밤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아니, 하루 종일 들으면 더 좋아요. 대만에서도 스테이션 제트 듣고 있어요. 함디 짱! 스테이션 제트 짱! 하셨는데 와, 또 대만에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품이 님께서 신청해 주신 미션으로 오늘 광고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줘 이 광고 대표님, 직원들 복류 유생비를 이 제너들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 멀리